우리도 저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JTBC 연예대상이란 거. 내가 봤을 때는 수근이 형이 대상이고, 나 무조건. 저기 농구 선수한테 홈런볼 주면 안 돼줄래요? 아, 나 씨 이 학교에서 왜 ㅅㅂ했지? 아, 나 진짜 웃긴 거 같아. 누가 막 때리려고 그래, 나를. 진짜, 나 어디 갔어가지고. 야, 나 학교 다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보고 싶은 말은? 아유, 죽지 마. 죽지 마. 왜? 내 쪽을 가지고 맞혀. 안 죽을 다 했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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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안주는? 보쌈이겠네, 그러면. 해장국이나 순댓국, 부대찌개, 김치찌개. 뭐하니? 정답이 나면 스톱해주세요. 미안한데 가르마는 자로 쟨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나인. 나인. 그 발 풀어라. 이렇게 바로 해라. 왜? 왠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기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기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계시면요. 나중에 이렇게 피기도 불편하고. 나중에 이렇게 피기도 불편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은? 웃음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이야, 웃음. 그치? 평소 웃음이랑 다른 거구나? 어, 그럼 마음에... 그치? 정답! 호흡을 두고 웃는다. 정답!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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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하악! 하악! 혁이요, 옛날에 고향에서 59년생까지 사귀지 않았어요? 하악! 그분 얘기하면 안 되세요.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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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진짜! 울지. 마! 울. 지. 마! 몇 년생이야? 연생 잊어먹었을걸? 워낙에 부자 나라고 성규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문 열어주는 문지기가 문 한번 열고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만 승민이 형 바로 넘어간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시작! 어 뭐야 이거 밑으로 가 밑으로 가 확연 없어 반면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 안 돼. 이수분 인정? 힘들지 않을까. 이상민 인정. 오! 아, 야, 미안. 아, 야, 미안. 아, 야, 미안. 아, 야, 미안. 성별을 특이하게. 보라가 질렀디야. 형님, 시스타 성별은 남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남자. 남자로 했어요. 왜 남자로 하신 이유예요? 그냥 약간 우리가 좀 소년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솔직히 약간 치마보다 바지가 더 어울리지 않나. 오늘의 고런지요. 절대 누가 그런 소리래. 고런지요. 자, 오늘 뭐 전체 남학생만 모였으니까 다 같이 껴안고 그냥. 남자끼리 마탈이 하고. 우울하지? 딜하고. 딜이라니. 여자들 딜이 뭐야? 아, 귀여워. 머리 되게 예쁘다. 오케이 안 돼? 야, 이 딜이. 야, 이 딜이. 야, 이 딜이. 야, 이 딜이! 야, 이 딜이! 야, 이 딜이! 야, 이 딜이! 나이스가 있어. 우리 때는 나이트 클럽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형님. 자리 확보하려고 추는 춤이에요. 진짜. 비좁은 데서 이렇게 하면 안 오거든요, 형. 내 자리 확보하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내 자리에 올라가고. 야, 들어! 나이트 가면 수근이랑 같이 가야겠다. 이게 무릎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 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지금 살이 미끄러면 안 돼. 한번 올라가 봐. 갖다 치울까, 이제? 아니, 수근이는 그 바지가...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올라가죠? 수근이 올라가죠? 뭐, 어디 올라가요? 수근이 올라가 이제. 뭐, 어디 올라가요? 수근이 올라가면 쫙 돌고 돌아와봐. 형, 이게 어떻게 돌아야 돼? 몸으로 이제. 돌아, 돌아, 돌아. 야, 그건 공떼스가 아니라... 그건 그냥 가라앉는 건데? 안 돌아가. 오, 김연아인 줄. 김연아인 줄? 아, 난 지금. 자, 중심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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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 설비진다, 중심이. 한 발짝, 둘. 두 발짝, 세 발짝. 한 발짝.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다른 걸로 한 번만 해 주세요. 다른 거 해. 옆으로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서. 마지막. 자, 잡았어, 잡았어. 중심이 잡았어.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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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가 없어. 아, 여름에 나무에 저렇게 매달려. 벌레 본 것 같아. 중심이 확실히 잡았어. 조금 오래 걸릴 거야, 끝에 같이 하려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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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형. 63빌딩이라고 생각해, 그 위가. 어, 위 생긴다. 100% 엉덩이.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어때? 형, 다리만 펴면 돼. 쉬어. 다리만 펴면 돼. 왼쪽으로. 도전. 하나, 이리 담아면 돼. 펴면 돼. 가, 가, 가.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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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다. 잠깐만요. 여기 다리 펴도 얘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어깨가 빠져. 잠깐만요.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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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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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여기 붙어도 저만큼이 안 내려가야 돼요. 빼야 돼. 빼야 돼. 세정해 주세요. 부모님 좋아하시겠는데? 와. 괜찮았어? 부모님 좋아하시겠는데? 와. 괜찮았어? 맞아, 저게? 와. 아, 진짜. 아, 승훈아. 잠깐 내려와봐. 잠깐 내려와봐. 잠깐 내려와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니. 아, 참. 아, 참. 완벽하시네요. 네. 그렇잖아? 어때? 어때? 나 근데 부부 입장할 때 입장해야 돼? 하하하하. 신랑할 때 해야 돼? 신부할 때 해야 돼? 같이 입장하지 뭐. 자기만 찬성이면 난 이렇게 자신 있어. 우리 신랑님 잠깐만 터보세요. 네네. 이렇게 보니까. 면섭부까지 이렇게 하시면. 네네. 매일 할 말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어? 잠깐 와봐. 내 친구가 문자가 왔어. 이럴 거면 그냥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샤워기로 계속 뿌리고 있으면 되잖아. 내 친구가 문자가 왔다고. 무슨 문자? 뭐야 그거는 왜? 목말라서 누구야? 지금 친구 누군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해경이? 수정이. 수정이는 왜 그래? 수정이는 나라한테 꼭 그래. 수정이가 얘기했고 얘가 해경이야. 여보. 당신. 여기서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 이걸 보고도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운동은 무슨 운동해? 1등 팀한테는 오늘 여기 여기 앞에 있는 해변가에 콘도 열쇠. 방 열쇠 줄 거야. 방 열쇠 진짜? 그 쟤 미용실 없니? 1등은요. 그방. 스트레스받아. 나 쟤 질투나 호동이 질투나. 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쟤. 내가. 우와 이런 모습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고구만 있니? 야! 야! 게임을 하고 남자들이 해야 될 거 아냐? 네가 잘하게 된 게 아니고. 어? 고구만 있었더니 여자를 지켜주질 않아. 너 전공 레크로 인사의 전공이라며. 진짜. 우리 자기는 뭐하고 있나. 아침에 보고 못 봤다고 벌써 보고 싶네. 내 조카 연기 좋다. 케이크 사왔다고 엄청 좋아하겠지? 야 인마. 여기 카메라 없잖아. 야 인마. 여기 카메라 없잖아. 저거 봤어. 뭐야? 아! 잠시만 잠시만. 뭐 하는 거야? 야! 여보. 어떻게 그런 거야? 저기 감독님. 발 연기니까 발만 찍어주세요. 오! 오! 사부님. 오! 오! 큰 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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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는 상태에서 어깨 너머로 경훈이를 한 번 봐, 저기 희철이를 봐줘, 경훈아. 그렇지, 그때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지, 그때 조금 뭐라 그럴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버스윙이네, 웃겨, 저는. 빨리 오세요. 아이씨. 아이씨. 어? 똥 넣은 것 같은데? 야, 인형이 형 뭐하는 짓이야. 야, 두 단추.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인형이 너무 잘한 거 아니야? 너 솔직하게 말해서 너 연예인 박홍길을 쳐보셨어. 야, 이 소리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 야, 너도 인형이 너는 개그 쓰는 이 똥 방구 소리 바르는 애구나. 연예인, 이 방구 소리 새끼가 있지가 않아. 나 너무 깜짝이야. 이 소리가 입으로. 이 소리가 입으로. 이 소리가 입으로. 바지가 살짝 떴는데. 이 소리가 입으로. 이렇게 뻥한데 바디가 팔랑 달랐는데.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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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윤 교육생. 뒤잡아. 이순윤 교육생이 못하면 이순윤 교육생이 계속 벌을 안는 겁니다. 어, 이거 왜? 장훈아. 분의 일어나면 좀 잘하자. 장훈아! 정국이. 자식아! 자기 팀 나 이쪽으로 갔다 와. 자기 팀 나 이쪽으로 갔다 와. 넷! 뭡니까 뭐지? 유승윤 교수님. 뭡니까? 안 남아서 이렇게 갔다 와. 유승윤 교수님 누가 물 먹으러 왔습니까 지금? 유승윤 교수님 누가 물 먹으러 왔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열! 아 진짜. 진짜 재밌었다 이제. 뛰어놨다 옵니다. 뛰어놨다 옵니다 지금. 차라리 북으로 보내주세요. 야 월부러 가겠다. 왜 사러다가. 저요 없습니다. 이렇게. 북으로 보내주셨습니까?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맞는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겁한 버전. 비겁한 버전. 선생님 일찍 오라고 하면 일찍 오라고. 어? 그럼 일찍 오라고. 어? 쏠게 쏠게 둘 와 아 아 수고하 해봐 우리 한번 해볼게 수근아 나도 해볼게 한 명씩 해본다 아 저 형은 또 일부러 들은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웬만한 뒤에 안 돌아보겠네요 이름 석자 듣고 뒤돌아갔어 이름 석자 듣고 나 공격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몰라 내 마음이야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 그렇냐 어 뭐야 이거 과 생각이 그렇지 그렇지 책은 또 Planet 아是 형도 공격해 아 아 아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야야 그러니까 승 sun 아 물었어 아 물었어 물었어 이건 어떻게 승 dep追 이거 어떡해. 내가 너를 들어갔어. 남고는 축구를 잘하는 체육 시간에. 뿐이 같었네, 이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이렇게 가슴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어떻게 해. 야,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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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이 잡았어, 승훈이 잡았어. 승훈아. 승훈아. 키가 웬만큼 비슷하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런. 안 됐어? 야, 승훈이 잘한다. 승훈이 힘 잘 뺀다. 그럼 힘을 여기서 다 빼야 돼. 여기서. 아니, 가슴으로 움직여. 아니, 가슴으로 계속 이렇게. 이 시사생이 형이. 우와! 택배사가 잘한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그거 참아야 돼. 매달려. 오, 했어. 오, 했어. 오, 했어. 오, 했어. 오, 했어. 오, 했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줄 알아? 기술 당했어. 뭐 유도처럼 던지는 기술도 있는데. 뒤로 막 넘기고 그런 거면 진짜 얘기해 주세요. 사전에, 사전에. 아니, 뭐 얘기를 하라고. 아니, 아니, 아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얼레이드 척.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러고 있다가 들어온 거야. 누워보세요. 저 이럴 거면 인형을 하나 갖고 있어요. 누가 걸어야 돼요? 그냥. 내가 했지. 하다보면 이제 여기 하나를 잡고 바로 없다는 거예요. 걸고. 밀고. 때리기 해요. 때리기 해요. 때려. 그 카운팅에다. 바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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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암바로 전환이 되고. 암바로 전환이 되고. 아니면. 쪼끄부터 못하네요. 바로. 트레이닝이에요. 아, 어찌네. 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 지금 어떻게 되는 소리가 나와? 그냥 나와요. 에에에에. 소리가. 일단 뽀뽀. 잠깐만 뭐든 되는 거. 야. 어떻게 저런게. 야 야. 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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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사. 민경을 벗기라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벗기려고. 기절 시킨 다음에. 제가 벗을게요. 제가 벗을게요. 저거 벗어. 목걸이 해봐 설어주세요. 민경은 승.